나는 어른이 되면 로봇과학자가 될 거야.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제주도 최초의 로봇 테마 체험관. 여기는 로봇 스퀘어입니다. 아이들이 친구처럼 지내며 좋아하는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미래에 로봇과학자를 꿈꾸며 로봇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로봇 스퀘어는 아이들이 상상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까지 더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이에요. 그럼 어떤 로봇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있을지 함께 가볼까요? 실제 버튼을 누르거나 움직임 등을 입력하면서 로봇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 공간에는 연주하는 로봇과 실제 물고기와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로봇 물고기, 동작을 인식해 따라하는 동작 인식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과학 교재를 이용한 로봇만답니다. 실제 컨트롤러를 가지고 조작하는 로봇, 3D 프린트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까지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학습을 통해 로봇에 대한 상상력을 무한으로 성장시킬 수 있답니다. 로봇 스퀘어는 바다가 보이는 로봇 체험관으로도 유명한데 커피나 디저트를 즐기며 바라보는 고자해변 맑은 날에는 파도에 반짝이며 일어미는 햇살을 감상하고 비 오는 날에는 토닥토닥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낭만까지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카페에서 체력 충전을 마쳤다면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탑승 로봇을 타고 움직여봐요. 만화 속 로봇 영웅처럼 앞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발사되는 총과 폭탄! 악당이 나타나도 문제없겠죠? 이번 제주여행에는 아이들의 워너비이자 직후인 로봇이 가득한 로봇 스퀘어에서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로봇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로봇나스 시rum 자막이라고 Ole Keogh Prorents